장례시 12명의 당군이 상혈을 매는데 돌아가신 분의 몸무게를 12명이 든다고 하면 가벼워야 하는데 왜 무거운 걸까요? 속설에 의하면 죽은 자의 몸무게가 12명에게 똑같이 느껴진다는데 진실을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혈의 구조를 대강 알아야겠군요 상혈은 우선 최대라에서 가운데 중앙을 세로로 각을 찐 제법 큰 나무가 두 개를 연결하여 지나고 길이는 사람이 여섯 명이 끈을 매고 설 수 있어야 하니 제법 깁니다. 그리고는 홍무기라에서 가로지르는 나무 일곱 개가 가로로 앞뒤 두 개는 최대와 고정된 진악이고 긴 끈으로 백든 연결하며 최대 위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고정하고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상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는 쉽게 생각하는 시신의 무게가 아니라 대단히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상두꾼의 키가 일정하면 무게의 중심이 고로 바뀌었지만 키라는 게 일정치 않아서 키 작은 사람이 끼면 그 사람은 무게의 중력을 덜 받고 큰 사람은 중력을 많이 받을 또한 백에는 상혈과 지나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처음은 가벼운 것 같아도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길도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험하고 좁아서 산위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을 의하여 정성을 담아서 운반하자니 신경도 쓰이고 결국 지치고 허기도 지는 거예요. 그땐 무게가 천근 같습니다. 6명씩 12줄 12명 중 한 사람이라도 가길 거부하면 곤란해지고 옛날엔 상의 앞에 새끼로 줄을 달고 거기에 노자라에서 돈을 걸게 합니다. 그 돈은 상부꾼의 1급으로 넘어갈 공동기금도 쓰기도 하는데 돈이 적게 나오면 결혼 때 한 파는 것처럼 버티도 합니다.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다든지 하면 상주들은 돈을 걸곤 하지요. 결국 상여가 무거운 건 복합된 거라 생각됩니다. 지쳐서 힘이 빠진 연우와 중력이 골고루 미치지 않은과 약간의 장난기와 먼 거리의 지로함 등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엔 상여가 꿈쩍도 안하여 사랑하던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니 움직이더라 하는 등 겉옷을 걸쳐주니 움직이라 하는 등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많은 아직 상여가 무거워 운반 못해서 장사하지 못한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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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